마을에 아무도 안 살았어 이 마을은 지금 나 혼자였어 아 진짜 누구야? 아 뭐야 방금 전에 아 뭐야 이거 움직인다 누구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저 누구야? 지금 현재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지금 가는 곳이 여기가 지금 도로길이거든 도로길인데 사용을 안하는 죽은 도로에요 죽은 도로 죽은 도로 아 여기 이런 곳이 이런 길로 해갖고 요런 길로 해갖고 거즈음 한 10km 정도를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면 마을이 나와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 마을 전체가 아무도 안 살아 여기는 지대도 지대가 높은 데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국내가 아니라 일본이에요 일본 오늘 또 지금 비도 와 비도 오고 안개까지도 겁나게 깨어버렸어 자 우선 한번 가보자 도로가 엄청나게 지린다 진짜 와따 수부러 봐봐 산 와따 이거 지려봐 지려보자 스타더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또마시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서비스 지역 이탈지역 산속이야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을에 아무도 안살아 이 마을에 지금 나 혼자 있어 우와 우유 진짜 이런데를 나 혼자 일본 여기를 미쳤다 미쳤어 근데 진짜로 진짜 내가 생각해도 미쳤어 비가 와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안개가 꼈고 산속 깊은 곳에 지금 현재 주인은 다 됐나? 대나무밭이야 대나무밭이야 화면상극 진짜 분위기 지려분다 진짜 분위기 지려분다 뭐야 잠겼네? 헉 흘린다 슬리퍼? 뭐야 이거 잠겨있네 잠겨있네 아무도 안다녀갖고 바닥 봐라 이게 진짜 지겹다 진짜 와.. 여기도 사람이 살았다는 소리네 와.. 이거 판자가 안좋아 주저앉을거같아 아기들 장난감이 있어 아기들 장난감이 있어 아기들 장난감이 있어 와.. 이거 서버가 주저앉을거같아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소리 아니야? 아기들 장난감이 있어 뭔가 스타킹을 했다 와.. 나 티비 엄청 오래된거네 뭔 용도로 쓰는거 아시는 분? 이거.. 올가미는 아닌거같고 와.. 뭐야..? 와.. 이거 무너져버리면 ㅈㄹ 된다 진짜 무너져버리면 ㅈㄹ불어 뭐를 이걸로.. 여기가 여기가 우와.. 이걸로 뭐 했네 이걸로 물을 이렇게 들어 올렸는거 같구만 이쪽으로 이런거 진짜 여기서 소리 하나만이라도 남은거 진짜 나.. 도망갈거같아 열쇠 문 잠가진거 저거 진짜 궁금하네 두시만 내려가자 여기에 대한 사연이나 그런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한것이 아까 전에 그 도로를 따라서 한 10키로는 들어와야 돼 10키로는 들어와야 돼 그 도로 자체도 죽어버렸어 아까 봤잖아 차가 다니는 흔적이 아예 없어 여기 마을사람들은 무엇때문에 다 그게 됐는지 모르겠네 제발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잖아 아따 진짜 누가 있다 시금치를 널어놨냐? 무사줄까만 무사줄까만 진짜로 집행인데 이거? 아기가 떠 무섭다 진짜 이거 뭐야? 달려 2006년 11월 와 엄청나게 오래됐구만 엄청나게 오래됐구만 안돼 2006년 10월달 당연히 불은 안들어오겠지? 일삼 부족인가? 일삼 부족인가? 아까 전에 그 시금치.. 뭐다시오? 반스만 입고 뿅망치만 들고 뿅망치로 뭐한다는거에요? 다 보름다리 여기에 또 있네 지금까지는 뭐.. 누가.. 우와 깜짝이야 누가.. 나 목돌면 잡아본 줄 알았어 누가.. 나 목돌면 잡아본 줄 알았어 와.. 아따.. 질이 없네 저건 또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누구 들어올라가요? 누구 들어올라.. 누구 들어올라가요? 아따.. 뭐라고 말해야 될까? 오늘 나 일부만 엄청 잘하는데 지금 무사하고.. 지금 또 까먹어버렸다 뭐 이상한데 지금? 뭐 나올 것 같아.. 지금 주위에서 돌아다니네 누구 니라? 와.. 이상해.. 와.. 방금 밑에다가 뭐 기억하는 소리.. 뭐여? 진짜 누구 온 거 같다.. 와.. 기운 이상하다.. 기운 이상하다.. 기운 이상하다.. 누구 들어올라가요? 누구 들어올라가요?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와.. 잠깐만 찍고 나갈게요 와.. 왜이래? 뭔 소리야..? 뭐야.. 막건처네.. 누구야.. 뭐야.. 뭐야..? 누구 들어왔어? 나 잠깐만 찍고 나갈게요 잠깐만 찍고 나갈게요 나 무서워 죽겠다 잠깐만 찍고 나갈게요 뭐야..? 저상 모시는 곳이네.. 맞잖아.. 저상 모시는 곳이요.. 뭐야 이거.. 유골왕같은거 그런건가..? 뭐야..뭐가 움직인다.. 또.. 갑자기 흔들렸던.. 뭐 때문에 그런거야.. 지금 계속 가만히.. 뭐야 뒤에..뭐야..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나가자.. 여기는 진짜 그냥 할 곳이 아니다.. 잠깐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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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와 진짜 여기 너무 무섭다 근데.. 여기 길 뭔가.. 한번 가보자.. 가 보자.. 여기 바로 뭐 있네.. 분위기 너무 씹달달거리네.. 되게 덜덜렸네.. 와.. 나 진짜 가고싶다.. 아까 나 저기서 농도로 한 봤어.. 와 대둑.. 얼마나 문을 안 열었다는 소리야.. 여기 이렇게.. 바다 꺼져올거 같은데.. 바다 꺼져올거 같은데.. 누구 있는거 아니죠? 이거.. 저 사람들이 다 모여.. 저거 뭔가..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이거.. 뭐 할 때 쓰는건가.. 여기도 사람 사는다.. 집이네.. 와.. 이런데.. 어떡해.. 뭔 소리야.. 와.. 저게 주저앉았다.. 이거 잘못 안 주면 진짜 잘못 보면 떨어진다.. 떨어져.. 저게 주저앉았잖아.. 지금.. 이거 뭔가.. 댓글이 좀 올려주세요.. 여기도 뭐가 있네.. 이런건 다 보다.. 이런건 다 보다.. 저게 주저앉았다.. 저게 주저앉았다.. 저게 주저앉았다.. 거기나.. 계속 쩔쩔쩔.. 무슨 소리야..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쳤어.. 진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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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이렇게 미쳤어 미쳤어 아까쯤에 여까지 쫓아온거 아니겠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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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왔네 세면장? 여기는 10근데 여기는 10근데고 와..맞네 화장실 여기가 돈감 화장실도 진짜 무섭게 생겼네 와 여구동 여구동이네 여구동 대체적으로 다 집이 대낭으로 쌓여있네 막 그러잖아 여구동 대낭으로 대낭으로 쌓여있어 우와 쓰레기가 아니야 대낭으로 쌓여있네 여기는 또 뭐냐 진짜 못 튀어나올 것 같다 대체적으로 다 대나무요 다 대나무요 지금 여기가 너무 찢어왔던가 너무 찢어져 와... 한개까지 껴가지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어? 길이 있어? 뭔 소리야? 비행기 소린가..? 옷 난리 났다 무슨 문제가이냐 너무 무섭다 기운이 이상하다 너무 무서워 여기로 가야돼 와.. 문으로 잤네.. 여기는.. 여기로 가야돼 계시오.. 계시오..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여기로 가야돼 와.. 진짜 여기다.. 집집마다 이런거 또 있네.. 여기도.. 지금 현재.. 크게 특별한 기운은 없어 큰 특별한 기운 같은 건 없어 여기가 주방이었는가 보다 불 떼는 적 있네 주방이었는가 보다 저쪽으로 나가자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 집이.. 다 붕괴되어 있어 여기는.. 여기는 다 붕괴되어 들어가면 안될 것 같고 패스 뭐야 끝인가? 아이고 아이고 맞네.. 저기 다 붕괴됐네 이걸로 끝인가? 더 있을건데.. 와.. 다 길바야 따라오는 소리도 들리던데.. 와.. 따라오는 소리도 들리던데.. 따라오는 소리도 들리던데.. 도로가 어디까지 나아진거야? 도로가 어디까지 나아진거야? 너무.. 도로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런가 모르겠네 내려가자 내려가 와.. 진짜 뭐하나 튀어나올 것 같아 정말 무섭네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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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어졌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니까..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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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친한거 분명 파체라 내가 잘못본거 아니지? 내가 잘못본거 아니지? 와 나 무서워 죽었다가 뭐 태어날거 같다 진짜 나 뭐 잘못본거 아니지? 와..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와.. 나 우선 무섭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와.. 나 미쳤다 이런데.. 발자국 소리 같은거 떠났어 방금 아 우선 차로 가자.. 차로 가자.. 무너 죽겠다.. 차로 가자.. 여기서 우선 마무리 해야될거 같네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포 방송 넘버와 지금은 또 마시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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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저게 잘 아jä.. 지문제.. 고맙습니다..